피해진 안해요 오늘 죽어도 안한다 그냥 하기가 싫다 나오는 꼬라지 오는가 아 내게 다 눌렀다고 피싸게 나가라고 이씨 죽는 타면 참아줘야 되잖아 저 정찰이겠나 그건 저기잖아 맞네 아니 1차인데 잡기 왜 안걸리는데 한 번 더 이거 말고 잡기는 존나게 써요 1차인데도 아니 앞으로 갔다고 앞으로 앞으로 내가 쏘면 왜 이렇게 앞 잡기만 나가는데 이거라고 그래 네 아 진짜 이게 빨리 끝내야겠다 어 뭔 일부 입수가 남아 아잇 시키쇼 좀 나가라고 지랄하지 말고 어 이거봐 샤오 존나 나온다니까 샤오는 세븐 넘어가서 내가 할 줄 알아요 여기서 할 줄 몰라요 아잇 이분 절대 안 넘어가지 넘어갈 생각도 없는데 됐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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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평소에는 괴롭히지만 내가 플레이하고 있을 땐 달라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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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뒤로 일어서요 자키 걸리기 싫어가지고 또 해 샤오는 존나겠어 몇 번 서버 샤오 아잇 아잇 샤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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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잠깐 2초는 안 돼 2초 넘어가려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시간이 로우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 이제 콤본데 브라이언은 브라이언은 쟤도 안하는거 하고있다 그냥 겨누가 복식을 해야겠구만 오늘 게임 잘 안되는데? 뢰룰 짝짝하라고 어어 아아.. 감져버려야 이 인마 맏.. 말을 들어요.. 나 기다리고 있어.. 찾.. 찾기 쓰기를.. 어.. 패스.. 오늘 줄리아랑 샤웨어는 아예 안할꺼다 그냥 쿠리무치까지는 할건데 하기가 싫네 그냥 아예 바꾸고 지랄이야 이것도 콤본데 Round 2 prints 하하 이제 비니 아예 5위 1 5 5 4 5 5 5 5 솔직히 안나 니나까지는 상관없거든? 잘하는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나아요 어제데이한테 또 포리요? 합시다 그래, 목쿨진 훨씬 낫제 아까 테스트 인정되니까 샤웨어 세 번이나 나오더니만은 절대 없는거 거의 안나왔어 이러낸다 아 당하라모스도 폴리긴 폴리는데 그래도, 그거는 내가 괴롭히고 있을테고 괴롭히고 있을테고 괴롭히고 있을테고 아 당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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